할렐루야 5월 7일 토요일 원포인트 퀴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앞두고 가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웃기까지 내림갖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복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달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말을 맞아서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월요병은 있어도 토요병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린 여기 한 가지 더 해서 한 가지 더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예배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설레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나면서 사랑의 교통을 하는 설레임 이거 잃어버리면 천국의 맛을 잃어버려요 좌우지간 교회 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천국에 또 기다려지고 소망스러운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특별히 10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공동체 연합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본문의 배경이 불레색의 법괴를 빼앗겼다가 그 법괴를 다시 찾아와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괴를 하나님의 어떤 전에 이제 안치함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연합하여 아주 기쁨으로 노래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래한 것은 술래길을 마치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모두 열두지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한다는 것은 결국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순간에 열두 제자를 앉혀놓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장면을 기억해요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나니까 그 더 라스트 서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여 놓고 나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우울함 그 다음에 이 이후에 헤어질 것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 이런 것에 자꾸 초점이 우리 눈이 빼앗겨지게 되는데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이제는 잔치의 시작을 날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잔치는 정원한 천국 잔치에 대한 지상에서는 물론 마지막 잔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치에서부터 천국의 잔치를 연결시키는 마지막 최후의 주님과의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제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잔치에서의 그 기분은 뭐겠습니까? 오늘 함께함의 즐거움이죠 바로 그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오늘 성경 본문에 설명하기를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모든 연합이 선하지 않습니다 조폭들의 연합 그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농담을 던지면서 소위 음담 폐쇄를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간접적인 어떤 면에서 욕망에 충족을 하는 그 모임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성령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외적으로 참 저 친구들 멋있다 군인들이 완벽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행진을 하고 의장대가 아주 수십 번에 수백 번에 수천 번의 훈련을 거쳐서 총기를 가지고 아주 묘기에 가까운 그런 대우와 그런 기량을 보일 때 아름답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선함이 있느냐 할 때 없습니다 그것은 곧 이웃이 침범하면 죽여야 되고 또 내가 공격 명령이 들어지면 그 칼로 상대방을 찔러야 합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진선미라는 그 이름을 씁니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마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영이 있어야 선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즐거운가를 챙기지 마시고 선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만은 참 목회를 잘하는 걸 보면서 물론 거기에 약간의 인간적인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 귀한 친구들 참 목회를 잘한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태도 이런 발언 이런 개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런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다 그렇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 거기에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결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인 성령과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주님은 바로 그런 아름답고 선한 이 축제 즐거움의 만남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천국 잔치요 오늘 이 지상의 잔치요 임금님이 배설한 잔치요 그리고 천국 가서 누릴 잔치요 그때 완벽한 연합을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너무 반목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민망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 혐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아니 내게 오히려 트라우마를 안겨줍니다 물론 천국 가면 치유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함께 볼 즐거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될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여기 지금 형제의 연합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갖고 그랬어요 실제로 기름이 그렇게 흘러내렸다는 표현이 아니고 비유한 거죠 은유한 거죠 자 2절은 기름과 같고 3절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기름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절대적인 모든 열매의 최종적인 그런 액기스요 이슬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로부터 내리는 아주 하늘의 생기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이슬은 그 중동의 사막기 위에서 절대적 생존 조건인데 정말 필요라는 말이 너무 약할 만큼 절대성 있는 그런 중요한 선물들이에요 그 대제세장의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렀다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모님께서 이렇게 들기름 하나 짜서 주셨는데 그거 직접 이렇게 수거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귀한 거죠 아직 뭐 이렇게 쉽게 사 먹는 분들이야 이거 귀한 거 모르죠 직접 땀 흘리고 그걸 짜고 그래서 기름을 뽑은 분에게는 그건 액기스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추수 이후에 그걸 또 열매를 짜야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감남류를 짜야 감낭교가 나오고 포도유를 짜야 포도CU가 나오고 마지막 순간에 최종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근데 그게 흘러넘쳤다는 건 은혜가 뭐 엄청나게 충만했다 기름붐이에요 기름붐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외국 분이었는데 그냥 간단한 어노인띵이란 말 하나고 어노인띵 온 헤드 하고 한마디 선포했더니 그분이 팍 울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기름붐이 마음속에 사모했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내게 덮여질 꿈꿨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리미니 은혜 속에 젖는 거죠 성령 충만 플로레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려와서 산 꼭대기에서 지면에 모든 농토까지 적시니 이것이야말로 축제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축제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선하고 아름다운 개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순입니다 이게 목장입니다 내일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흘러내리는 생수의 이슬을 강단에서 흘러내려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적심을 받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웅덩이를 떠나 어디 가서 거짓된 웅덩이에 가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이 축제의 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이 땅에서도 피곤하고 힘들고 반목하고 모략하고 쉬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천국의 축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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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